네 기관의 눈 두 번째 코너입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은값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산배분 측면에서 우리가 금하고 은을 좀 사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유진투자증권에 박민짐 연구위원 모시고 어떤 종목들이 이런 귀금속 가격,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은 구리값이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금속인 구리 구리가 올라가면 경기민감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안전자산인 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또 반영하는 금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게 동반 상승하는 것이 조금 약간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이들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과 구리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용 수요의 비중이 높은 그런 아이템들이 더 잘 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금속 가격을 견인하는 것은 투자용 수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나 산업용 수요 같은 경우에는 급감에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지금 ETF양 수요가 사실 이 금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용 수요가 왜 강한 것이냐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장세죠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미국 달러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유가와 마찬가지로 금속 역시도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는 사실 비달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더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자용 수요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실제금리 환경이 사실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도 제로이고 인플레이션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실제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에 이 마이너스 금리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이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고 하면 이 투자용 수요의 우호적인 환경 자체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너무 단기간에 급등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시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 조정 시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거의 매일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철강주가 좋을 것이냐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을 한번 찾아볼 것이냐 이런 주요 세부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LME 가격을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LME 시세는 매일매일 움직이고 그 매일매일 움직이는 시세가 곧바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레깅은 있지만 그 시차가 그렇게 길진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리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구리 관련 주인 풍산의 기업 실적에는 매일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철강석이라고 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매일같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제품 가격까지 영향을 주기까지는 이 가격 전가에 이슈가 있다는 게 비철금속 주하고는 가장 큰 차이인데요 지난해부터 사실 원자재 가격인 철강석 가격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품 가격으로의 전가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가 지금 너무 부진한 상황이고 중국의 어떤 수급 자체도 공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철강주보다는 비철금속주가 지금 바로바로 움직이는 금속 가격의 움직임을 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비철금속주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다가오지만 대표 철강주인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포스코가 있죠 포스코는 2분기 사상 첫 적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한 기대감으로 약간 터널아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제재 가격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강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건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느껴질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이제는 기대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실적 자체가 좋아져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는 뭐 ROE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ROE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PBR 기준으로는 이미 0.3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사실 뚫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이미 와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철금속 쪽이 오히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우리가 비철금속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종목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풍산 하나는 고려와연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구리값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풍산인 것 같은데 풍산은 어떻습니까? 풍산은 일단은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의인데 구리를 차치하고서도 사실 올해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이라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금속 가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산의 사실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미주 쪽으로 나가는 스포츠탄 탄약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내수 시장에서도 지난해 부진을 딛고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모멘텀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구리 가격까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뚜렷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 풍산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산정하면 좋으시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PBR 기준으로 0.6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3만원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만원 초반이요? 3만원 3만원 초반? 뭐 거의 다 왔네요 3만원 초반이면 풍산과 함께 원자재 귀금속 가격 이런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고려화연 좋아 보이는데 고려화연이 2차전지 들어가는 동박사업도 투자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밸류에이션 조금 더 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다리엔 2차전지 소재주하고는 차별성 있게 조금 못 갔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그 동박사업이 이제는 가시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제는 설비를 짓고 있는 중이고 그 설비가 이제 완공되고 실제 숫자가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이제 뭐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그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지금 가치는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당장 올해와 내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금과 은의 가격 상승세의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금과 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3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2012년도에도 귀금속 가격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아연의 이익기여도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귀금속이 고려 아연이 아니라 고려 은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할 정도였는데요 지금 역시도 귀금속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연 가격의 어떤 부진을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려 아연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목표 목표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시겠어요? 45만원인데 지금 대략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밸류에이션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2년 거를 땡겨서 현금 흐름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잔정가치 모델로 돌려서 아 요거 나중에 동박사업을 하면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으니까 사실은 가치가 요즘에는 좀 약간 많이 땡겨 쓰지 않습니까? 미래의 어닝스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목표가가 조금 많이 올라갈까요? 네 이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목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본업 가치만 가지고선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50만원 초반 정도가 사실 적정 가격입니다 아 50만원 하지만 지금 뭐 동박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두산소도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려 아연 역시도 그 못지않은 이제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6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 장기투자에는 상당히 조금 적당한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비철금속 중에서 제가 오늘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고려 아연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이고 물론 그게 한 1년 정도는 걸리지만 그 이후에 실적이 제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 아연은 조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시간 낭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유진 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 오늘 뭐 아주 칼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